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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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별로다 어 야 하이볼이 1500원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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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오늘은 한국에서 친구가 눌러왔어요 친구를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죠 야 귀엽다 맞지? 야 너 한명도 잘해서 아까 좀 좁아지고 안 불편했어?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던데? 가자 너 한국에서 10원빵 먹어봤어? 근데 저기서 먹어봤어 아 그래 맛있었지? 맞지? 그거 지금 일본에서 엄청 인기다 짜잔 여기야 여기가 도톤보리야 도톤보리? 어 글리코상 그 나시 입고 있던 사람 저 아저씨야 보여? 이제 저희는 오코모 메아키로 먹으러 갈 거예요 아 여기 여기가 정말 맛있었거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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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링크 다른 사람들도 나를 봤을 때 느낄 거고 발음에서 티가 나는 거 아닌가? 느낌이야 그냥 발음에서도 티가 나는 거 같아 사람 자체에서도 나? 사람 자체는 모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나도 일본인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너 일본인같이 생겼어? 그니까 한국인 한국 패션이나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일본의 왜냐면 덧니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막 크게 외국인 같은 얼굴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결국 말해보면 티가 나는 게 발음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또 한국인 특유의 발음들이 있단 말이야 또 동쿠츄라멘 얘기해 봐 동쿠츄라멘 동쿠츄라멘 그치? 한국사람들 특징이 동쿠츄라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츄가 츄 발음이 엄청 가깝게 나와 그리고 나도 예전까지 그랬었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뭐가 달라? 고자이마스 이게 한국만 자 이렇게 돼 감사합니다 아 자 맛있어? 맛있어? 응 이거 이렇게 개인이 잘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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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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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신사이바시 쪽은 지풍이 쳐져 있으니까 신사이바시 쪽으로 구경을 하러 가자 저기 가보자 어? 그래 저기는 뭐야? 드럭스토어라고 해서 약국 같은 건데 이것저것 팔아 약국에 이것저것 팔아? 어 우리나라랑 개념이 달라 일본의 약국은 엄청 그런 느낌 짜잔 인생네 컷을 먼저 찍고 여기 별로다 어 너무한다 너무 어둡다 이거 뭐야? 뭐? 야 이런거 일본사람들은 한국 애들은 이런걸로 찍으라고 생각할 거 아냐 나 한국은 훨씬 더 이쁩니다 여러분 억울하다 진짜 그리고 종이 재질도 달라 헬로키티랑 시나모롤이랑 포차코랑 살리오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? 어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귀엽다 엄마 얘는 뭐하는거야? 얘 강아지가 인어공주 했어 그러니까 그건 알지 포차코 화요일날 고고이치가 휴무였어요 그래서 10원빵 와 야 이렇게 줄 없는거 진짜 드문거 이거 야 이 츄러스도 맛있을거 같잖아 10원빵 하나 츄러스 하나 할까? 응 한국에서 맛있어 한국가 진짜 충격이었었는데 맛있어서 아니 전주에는 여기 안에 콘이 들어가 있었어 아 진짜? 나는 부산에서 먹었었거든? 오징어 들어있었고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크림치즈랑 같이 있었어 그냥 이거 말이야 오징어 들어있어 텐마역으로 갑니다 역 앞에 있는 거리들이 쫙 완전 일본 젊은이들의 거리 그런 느낌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야 하이볼이 1500원이야 일단 메뉴를 정해볼까 너 뭐 하이볼이랑 생맥주랑 나 하이볼 먹을래 그래 그럼 나도 하이볼라 할까?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나 하이볼을 2개 딱 일본같이 맞지? 일본같지? 네 하나하나 생산맥주 생맥주의 중짜 하이볼 메가 하이볼 이거는 이제 튀김 나 튀김 안 먹고 싶어 아 야 근데 이거 그런 곳인거 같은데 일본은 근데 건배를 한 번만 하는데 네 네 건배를 짠 할 때마다 하면 자기 페이스에 못 먹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화장실 가고 싶어 아 근데 이걸로 하자 인간한테 가격도 사 네? 하이볼 하나씩 너가 일본으로 주문할 수 있게끔 나마비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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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볼 하이볼 여기 받침이 없다 그랬나? 거의 근데 익기도 해 나마비르 카루피스사와 카루피스 카루피스라고 카루피스라는 음료수가 있어 내가 진짜 좋아해 카루피스사와 카루피스사와 근데 우롱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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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롱차 우롱차인데 하이볼처럼 들어간거야 냄새 미쳤다 일본 여행을 할 때 필요한 필수 일본어 회화 방금 같은 상황 옆사람이랑 부딪쳤어 그럴 때는 스미마셍 스미마셍을 해도 되고 아니야 스미마셍 부딪쳤어 아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가 조금 더 정중하게 괜찮아요 는 다이져브데스 다이져브는 너가 괜찮다는거야 다이져브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근데 얘기할 때 고멘나사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고멘나사이 이렇게 해야돼 고멘나사이 진짜 미안한 듯이 그리고 일본은 지하철에서 우산을 접어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나갈 때 이제 감사했습니다 아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? 아뇨아뇨 고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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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레 고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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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키가 결석이라는 뜻이래? 사실 너한테 얘기하는 뜻을 하면서 나는 지금 이 구독자들한테 알려지고 있는 거다 다름없어서 너 오늘 그 말 제일 많이 들었지 싶다 몇 명이냐고 하는 말? 니가 이치있는 거 니메 응 니메 니메가 두 명이라는 건데 명이라는 게 조금 엄청 공손한 말이거든? 그래서 두사리 남멜이 삼아 되시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아 아 두사리데스 네 이거만 알면 여행하는데 문제 없어 주문해볼래? 카르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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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 2 2 2 2 오네가이시마 오네가이시마 근데 얘기를 할 때 미원에 한글자 불러 지금 뒤 스미마세 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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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르피스 파워 카르피스 파워 부타시 뭐라고? 오네가이시마 Haha 너무 뭘 들은거? 기억력이 너무 안좋은거 아냐? ном all 아니 이거 하얗도 자꾸 Marc 그 fur Q 무 Humans Ç이 아 마 어 ga 이제 2차 갑니다. 근데 여기 자리가 지금 있을까? 한번 물어보자. 자리 있는데? 요요카.. 어.. 얘기해볼래? 오케이 오케이. 오래 걸릴 것 같아. 이게 추하이. 이게 맥주야? 어 이게 맥주. 어떻게 맥주가 더 비싸? 그니까 일본은 맥주가 더 비싸다. 그린애플. 그린애플 한번 해볼까? 나도 먹어볼까 궁금하네. 오늘 아오린고 2개 부탁드립니다. 일본의 문화 차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숫자 쓸 때 너 1부터 10까지 손가락으로 숫자 세봐. 1, 2, 3, 4, 5, 6, 10, 8, 9, 10. 이지? 자리 몇 번이야? 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한 번. 7번이야. 근데 1번은 6, 7, 8, 6, 7, 8, 10. 이렇게 가. 숫자 이렇게? 오. 대박이지? 10은? 10은 그냥 10일걸? 10은 그냥 10일걸? 테마파트. 10은 그냥 5일걸. 그럼 10은 이렇게 다 더워. 10은 그냥 10일걸. 아니 전혀 부족하지 않아? 10은 그냥 10일걸. 전혀 부족하지 않아? 10은 그냥 10일걸. 전혀 부족하지 않아? 뭔가 술이 전혀 안 왔지 않아? 그럼 어 어 한국말이 안 되냐?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느낀 게 한국어만큼 어려운 언어가 없다 진짜 우리 진짜 익숙해가지고 진짜 너무 어려워 이거 근데 진짜 생각하고 얘기하려면 너무 힘들 거 같아 맞아 맞아 이게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기가 편한 거지 생각하고 얘기하면 아 잠깐만 다를 먼저 떼고 다 앞에 있는 모음이 뭐더라?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 다들 모든 언어가 그렇긴 하겠지 그렇지 영어도 그렇잖아 영어도 우리 바로바로 얘기 못하고 아 이거 이게 내가 웃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있잖아 나도 이거 필러 맞은 거 아니냐고 하는 거야 필러 맞지 않나?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랑 대화하다가 한두 번가 너무 배워버렸어 야 이거 냄새 야 이거 쪼 맛있겠다 3차까지 마시고 편의점 음식을 털어가지고 집에서 마실 거예요 맛있겠는데? 이거 먹을래? 생긴 겸? 뭐야 왜 이렇게 싸? 그냥 기본적인 아사히 같은 걸로 할까? 이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래? 우와 드라이기 비싼 거 사야 돼 나 이거 아마존에서 제일 싼 거 샀거든 으응 개소러워 제대로 거였어 야 미친 야 이 드라이기 너무 위험하다 나 할까? 나 할까? 짠 파자마가 베란다에서 선선한 바람을 마신다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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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ื 맛잇 포빵 수술이 아니라 이렇게 피가 맛있어? 그렇지 조금 싯그这里 이ерт sooner 그리고 돈 모아서 사주는 느낌 기억에있는 참고로 끝 음.. 갓탕이 진짜 맛있어 보다 음.. 맛있다 맛있어 흑빵 수준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피가 맛있어? 좋지 10번도 계속 돈 모아서 사주는 느낌? 느낌 어 기나마의 영어로 흰사이밭시 옆쪽 애플센터를 기준으로 저기로 가면 아메리카무라라고 그래서 힙한 카페 뭐 이런 구제샵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야 대박 감성이다 완전 일본 동네 카페 같은 느낌이었어 나 잘하네 어 되게 좋다 어 좋다 아! 일본어로 괜찮아요 이런 것도 맛있겠고 그러게 다른 단계는 이쪽으로 아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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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고소하다 와 진짜 아메리카 무라 같지 않아? 저거 막 캠코더 들고 자기들 찍고 있어 되게 그거 거기 같다 시부야 같다 저희는 이제 우라남바 토라베 요코초를 갈겁니다 쇼잉 이거 아닌가? 여긴가? 저거 뭐야? 아멘 아멘 내껀데? 고도하다고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고도하도 거 presume 곧 나가서 bölges 곧 다 먹어서 변경이 더 나아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